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매번 거절당하고 인생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태도를 이루고 있으면 당장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들을, 원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그 외로운 기간들이 길 수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나몰라라고 내팽개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요. 온갖 거절과 부정이 나를 더 몰락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꿈을 이룬다라는 것, 자신이 목표한 바를 갖춘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안 맞나 보다. 나는 정말 이 업과 안 맞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좀 더 해보고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보는 거고 다음에 해도 안 되면 조금 더 애쓰보고 그러면서 계속 나의 시간을 갖고 견디고 참으면서 또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꾸준히 움직여야 되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방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더 힘겨운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예 생애 최초 결혼도 해보지 않은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 살고 혼자 번 돈으로 다 쓰고 지내다 보니 크게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좀 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누군가가, 가족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살고 혼자 좀 이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을 규칙적으로 살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열등감이 생기고 남들하고 비교질해서 자기감을 갖기 쉬운 게 요즘 시대입니다. SNS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느 때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이목보다 내 스스로를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지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유지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힘듭니다. 하지만 아주 더디고 느려도 천천히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자신의 재능을 만들어 가고 축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나아질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심 부리면 경제적인 자연은 그냥 순식간에 하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투기하면 100명 중에 95만 명이 몰락하는 거죠. 지금 대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아이러니한 게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의 시험만 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온갖 버벌에 빚 내서 아파트, 오피셀, 상가 엄청 사들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죠. 빚이 없는 사람들은 좀 상황이 안 좋아져도 버틸 수 있는데 빚 찐 사람들은 더 힘들죠. 두배 세배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가 하락 시기에 더욱 고통이 커지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고 학원비, 외식비 줄이고 해도 금방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현실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돈 빌리는 인식을 가진 이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에 자신을 과신하고 좀 과대평가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같이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1억 2억을 쉽게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 1억 갖고 있는 놈도 없고 5억 10억 얘기하는 놈들 중에 5억이나 10억을 벌어본 적도 없는 놈들이 천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통장에 천만원도 없는 이들이 엄청 많죠. 근데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1억도 되게 큰 돈인데 5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도 없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 젊을 때 돈 모아야 하는데 돈 몰 생각도 없는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목숨 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돈을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없어도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돈, 돈, 돈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정신이 나은 놈들은 댓글로 또 그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돈을 너무 과신하는군요. 충성하는군요. 돈을 전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개소리를 납니다. 그런 얘기하는 놈들치고 돈 제대로 갖고 있는 놈도 또 없다라는 거 그냥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서 그냥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닫혀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고 자기의 생각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놈들이 되게 많죠. 겉으로 볼 때 되게 대단하고 되게 자상하고 되게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까보면 쓰레기 말종에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으려는 겁니다. 시중에 현금이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시대가 옵니다. 우려스럽고 살아가는 삶이 겁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안전자산은 현금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돈을 지키는 겁니다. 내 돈도 소중하고 남의 돈도 소중하고 빚지지 않아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머리로는 알아듣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청민이 되고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금융노예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대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롯데그룹조차도 현금을 마련하려고 롯데렌탈을 매각한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팔아내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앞으로 망한다라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열등감 가지고 남하고 비교질하는 게 대개 많은 시대인 게 지금입니다. 경제에 여력이 안 돼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함부로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이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무섭고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이미 맞이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신반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겁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안전해질 수 있을지도 잘 궁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족의 삶도 같이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꽤나 힘겹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신반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